건배? 건배? 왜? 그냥요. 옛날 누나로 돌아간 것 같아서. 어렸을 때 내가 막 실없는 소리하고 그럴 때 누나가 내 어깨 때리던 거 기억나요? 내가? 그때 막 소리도 질렀었는데. 그랬어? 기억 안 나는데? 선호 너도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. 아 옛날에 우리 윤서는 완전 장난꾸러기에 얼마나 귀여웠는데. 돌아보니까 네 옆에만 있었어도 치유가 되고도 남았을 텐데 내가 욕심이 너무 컸었나 봐. 선호야. 이제 넌 네 갈 길 가. 이제 내 옆에서 떠나서 네 삶 살아. 나랑 있으면서 못 해본 것들 그런 것도 좀 다 하고 평범한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하고 고마웠어 선호야. 아 진짜 나빴다. 겨우 눈물 다 닦아줬더니 이제 나보고 가라네. 좀만 더요. 난 아직 남았거든. 해보고 싶은 거 못 해본 거 그거 누나랑 다 해보고 나서 그때 갈게요. 해요. 해요. 약속. 빨리요. 고마워. 뭐야 이게. 건배. 고마워. опис쳐서 아닌가 오늘.